열심히 일하고 있는 창원쌤 다소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 오늘 창원쌤 첫 출근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? 글쎄요 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열심히 일하시던데 근데 그 정도는 다 누구나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는 잘 못끼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저희 매장에서 그런 건 잊을 수 없거든요 식사 중이시네요? 아 네네 어 왜 라면 드세요?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집가서 저녁 먹으려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 라면 작은 거 하나 먹으려고요 아 뭐 일하시기 어때요?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힘든 모양이다 불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아 선생님들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던데 맞아요 걸린 걸까? 지금 밥 먹을 때요? 진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